서울 주제로 잡게 된 건 저희가 있는 공간이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을 서울만의 매력은 또 뭔지 애정이 가득합니다. 서울에 대한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시각화를 잘하고 정리를 되게 잘하는 잡지인 것 같아요. 색다른 맛이어서 치즈랑 다른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와사비 맛 이런 것도 나고요. 되게 매운맛 나고 그냥 일반 김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즐겁게 행사했던 것 같고 재밌는 행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